오늘 함께 할 게임 새로운 게임의 이름은 짤, 출, 차수입니다. 짤, 출, 차수? 이 짤의 출처를 찾아서입니다. 잠시 후 LED 화면에는 온라인 쪽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짤들이 뜹니다. 해당 짤의 원본 방송 출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샤달라! 이렇게 맞으면 쉽죠? 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쉬워요. 자, 도영 주세요. 확인! 나는 자연인이다. 끝. 끝이냐고요. 앞에 있어, 앞에 있어. MBN, 나는 자연인이다. 실패. 나는 자연인이다, 이승윤. 실패. 나는 자연인이다 시즌 1. 실패. 태연. 정글 법칙. 아니, 태연. 안 빠져, 너무 빠져. 정글가 뭐야? 아니야. 어마어마시아 봐. 잘 몰라서 몰라. 나는 자연인이다. 정답. 오케이. 어? 나는 자연인이다. 뭐야? 어쩔, 어쩔, 어쩔. MBN을 넣었잖아요. 첫 번째 문제. 보여. 주세요. 유명하죠. 피어. 피어 빨랐어요. 엑스맨. 아니지, 뭐 있지. 뭐 있어. 실패. 세윤. 세윤. 일요일이 좋다, 엑스맨. 어? 맞네. 아아. 맞어? 정답입니다. 축하합니다. 일요일이 좋다, 엑스맨. 나도 배고프고 15개씩 먹어. 아내가 좋냐? 너는 싫으냐?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이번 문제는 퍼포먼스가 없었네. 제일 좋다. 왜 엑스맨 브리트니 스피어스 톡식 틀어줘야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브리트니 스피어스 톡식이 나와야 돼. 여러분, 톡식 원해요. 엑스맨이면 무조건 댄스. 엑스맨이면 무조건 댄스. 왜 자기 무덤을 판내 샀고. 두근두근 댄스 신고식. 엑스맨. 두근두근 댄스 신고식. 첫 번째. 문세윤의 무대입니다. 렛츠고, 렛츠고. 폴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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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버. 문세윤. 렛츠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춤 잘해. 잘한다, 잘한다. 유명한 짜리입니다. 오픈. 아, 어렵다, 이거. 어느 프로그램이에요? 한해. 뮤직뱅크. 실패. 인기가요. 실패. 엠카운트다운? 실패. 은영, 은영. 쇼 음악중심. 실패. 뭐야, 뭐야. 여러분, 방송사가 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동현. 동현. SBS 인기가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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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춤춰야 돼. 형, 이거 춤춰야 돼. 이게 뭐야, 이거 퀸, 퀸인가? 자, 여러분 잠시만요. 자, 여러분 잠시만요. 춤출 수 있지. 동현이 형 지금 준비가 돼 있거든요. 가자, 가자. 신네, 뭔데. 아, 매직 신발 있어. 댄스 신발. 퍼포먼스가 좋지 않냐. 이거 신는 순간 매직 멋있는 거야. 저것만 신으면 저게 마법식, 마법식이에요. 포세이돈을. 네, 포세이돈을. 포세이돈을 이런 신발 안 신어. 이런 신발 안 신어, 포세이돈. 대전 아저씨, 대전 아저씨. 오지 마세요, 대전 아저씨. 위에 바로 행싱 슈즈야. 행싱 슈즈. 무슨 부동심이냐고 이게. 행싱 슈즈. 부동심이냐고 이게. 자, 퍼포먼스 실패하면 우유 없습니다. 실패하면 우유 없습니다. 실패하면 우유 없습니다. 오우, 조심해. 제가 처음으로 2번. 주어있네. 모추드 사람도 춤을 잘 추게 만든다는. 김동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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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레츠고. 자야를 사랑하는 남자 녹색 인간. 댄싱 슈즈. 음악 주세요. 댄싱 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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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슈즈. 조싱 슈즈. 오우. 저프. 점프. 왜 뒤에서. 즐기네. 동현아, 보영대. 아, 이 노래 진짜. 동현아. 성공구나. 자, 녹색 인간. 내일 알맹 이겠어. 빵 진짜 좋아. 와, 운동도 있네. 첫 번째 짤. 주세요. 아, 유명한 짤이죠. 자자, 지훈, 지훈. 지훈이! 3, 2, 1. 무슨 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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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넋살! 실패, 넋살! 신돈!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오, 퍼포먼스 없어. 퍼포먼스 없어. 대박! 형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분 좋습니다. 뭐야, 뭐야, 뭐야. 제가 알기로는 정지훈 씨랑 오늘 초면인데. 형, 동일, 퇴근 짤. 퍼포먼스 주세요! 빨리, 빨리! 정답! 지훈이 정답! 지훈! 아니가? 맞지 않나? 실패! 아니, 추노 때는 이가, 이가. 자, 지훈 씨는 알아야죠.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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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이! 장옥정! 장옥정? 장옥정? 끝이에요? 뒤에 더 있지? 더 있지? 더 있어? 수부야! 더 있지? 지훈아, 더 있지? 수부야! 무슨 무슨 살다는데? 수부야! 이게 안 들어오는 사람이 맞춰! 이게 안 들어오는 사람이 맞춰! 지금 범이 손 들었어! 3, 2, 1, 실패! 범! 장옥정, 사랑에 살다? 조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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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아, 미치겠다! 제수 씨가 또 출연했던 드라마고, 그렇죠? 그렇죠! 방송인데 또 제수 씨까지... 저렇게까지 꼭 친한 척해야 돼요? 아니, 꼭 한번 초대받고 싶어서, 예! 이 앞에 사랑 하나 못 가르쳐줘! 간절했던 마음을 그대로 담아! 이번에 맞추면 됩니다! 주세요! 자! 자! 짤! 자! 짤! 어떤 짤인가요? 비호! 잘 모르겠네요? 저도 참 궁금해요, 제가 언제쯤 결혼을 하게 될지... 어떤 짤인가요? 비호! 그렇지! 뭐라고요? 연애가 준기! 실패! 난해! 화질이 그쪽이 아니야... TV 한밤의 연애! 천천히! 뭐라고요? TV 한밤의 연애! 실패! 비! 한밤의 TV 연애! 전남의 연애! 전남의 연애! 전남의 연애! 전남의 연애! 전남의 연애! 전남의 연애! 한밤의 TV 연애! 전남의 연애! 전남의 연애! 왜 나만 그래? 무섭다! 예! 렛츠고! 여러분, 크리스마스 특집! 대박이다! 정지훈과 함께합니다! 레츠고! 우리가 사랑하는 노래! 레츠고! 레츠고!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 이야... 나.. 100 축의 연애!